물류는 합리적인 원풍어라 보니 기분에게 왕... 폭력을 휘두를 시간이네요 부탁드릴게요 후회할걸? 나의 층이 살아있어? 저 당신만의 터리에요 반토마 이 일격은 해서만 살아있걸? 잘 가야겠다 서비스에요 죽음 순식간에 안 끝나거든요 시작 빈트 이건 드세요 앞에 치기 안 끝났거든요 받아요 덤이에요 드세요 순식간에 시작 살아있어요 빈트 못간댔지 나요 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건 쟈 렛 흑 흑 흑 적 흑 1 1 2 넷 메테오리 라이브쓰 드세요! 선물이에요 더 해볼래요? 난 상관없어 연영 언니